인천 모텔 폭행 미스터리 초등학생을 포함한 10대 8명이 모텔에서 40대 남성을 폭행한 사건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온라인이 떠들썩했습니다 영상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저희가 어쩔 수 없어서 영상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워낙 적나라하게 폭행 장면도 있고 거친 말들이 오고 왔기 때문에 중간중간을 잘라낼 수밖에 없었는데 기절시켜 더 맞아야 돼 차라리 돈 줄게 이게 피해자와 가해자 얘기인데 문제는 가해자들이 10대고 초등학생도 있고 피해자는 40대 남성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사실 그 내용들은 조금 더 저희들이 들여다봐야 되지만 남성 같은 경우에는 조건 만남을 하기 위해서 모텔로 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거는 확인돼야 되는데 여하튼 그 장소에 지금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채널A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많은 영상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가렸지만 저기서 굉장히 위험한 둥기, 소화기를 들고 폭행하는 장면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초등학생 2011년생이 날아서 40대에게 폭행을 가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해될 수 없는 장면인데요 이들 모여 있는 게 이질적인데 SNS를 통해서 이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아무리 SNS라도 뭐 그 누군가 접근한 사람이 좀 불순한 의도로 그 40대 남성이 왔다고 정말 이건 가정이 가정이니까 좀 더 팩트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들이 만나서 이렇게 폭행하고 금뿜을 빼앗는 일이 도대체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아마 또래 집단의 어떤 그 영웅의식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사건을 보면서 가장 중심적으로 받는 거는 그 2011년 만 12세 정도 될 수 있는 왜냐하면 2023년에서 2011년 빼면 12세거든요 거기서 생일 지나지 않았다면 만으로 지금 11세예요 11세가 그렇게 날아찼다는 거는 내가 영웅의식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또래 집단에서 나와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들이 생각했을 때 아까 이 휴대폰으로 찍고 있는 모습은 더 무서운 거잖아요 그리고 그 폭행하는 장면이 내가 자랑스럽고 자랑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사실 이런 어떤 청소년들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국가가 개입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또 촉법소년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러면 또 지금 여기 보면 초등학교 5학년생인가요? 여기에 이 폭행에 인천 모텔 폭행 사건에 가담을 했기 때문에 법적 처벌은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저거 저 사건에 또 피해자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뭐 제가 봤을 때 그게 나오는 게 보통 한 15세에서 11세 정도 되는 나이인 것 같아요 생일이 지났다면 16세에서 12세 정도 나이인데 촉법소년 다들 아시겠지만 14세 미만이면 촉법소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2세는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데 제가 꼭 말씀드리는 거는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 안에서도 구속과 유사하게 이들을 그 어떤 장소에 데리고 와서 소년분류심사원이라는 곳에 데리고 와서 2개월 동안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제도도 있으니까요 좀 이런 어떤 행동들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보호처분이라고 완화처분하지 말고 보호처분 안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서 청소년에게 개선교화할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를 줘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들에게 다시 보호처분이 약하게 간다면 이들은 자기 행동이 잘못됐다고 깨닫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좀 강력하게 보호처분 안에서도 좀 여러 가지의 방안을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짧게 더 질문을 할 사건이 뭐냐면 최근에 합격폭력을 주제로 한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넷플릭스에서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그 사건에 대해서도 다시 소환이 됐는데 문제는 알려지기로는 주범과 다른 가해자들이 뭔가 전가조차 남지 않았고 조치가 미비했다는 내용이 새롭게 알려지면서 좀 공분이 있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은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촉법소년이 아니면 보호처분으로도 갈 수 있고 형사처벌로도 갈 수 있는데 법원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형사처분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장래에 있어서 이익이 된다고 보호처분을 주는데 아까 중간에 제가 말하다가 거쳤는 분명히 이들에게 뭔가 중간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이들이 잘못했다는 거는 엄격하게 형사처벌을 통해서 더 이상 그 장소를 못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들을 개선교화하겠다고 법원이 온정주의적 판결을 하면 이들은 더더욱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 거죠 나 이거 보호처분밖에 받지 않았어 그러니 난 다음에 이거보다 더 심한 행동을 하더라도 괜찮아 이런 인식을 좀 버리게 하기 위해서라도 좀 따끔한 하나의 이정표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사진이 실제 저 영화 말고 실제 피해 사진입니다 당시 미용기구 글쎄요 고대기로 학급 평론을 해서 많은 분들의 공부를 자아냈던 그 얘기인데 알겠습니다 오늘 법무부도 여러 엄정대처를 강조했는데 오늘 온라인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인천 모텔 폭행 사건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